히힛 ㄷㄷ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데이저입니다 저는 지금 고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냉기법사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세팅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팅해놓은 스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이동, 서리빨, 얼음갑옷, 얼음보주, 서리화살, 얼음파편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 총 사용량은 55포인트입니다 아직 명망작을 다 하지 않아서 3포인트 정도를 더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스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리화살 같은 경우에는 만화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번쩍이는 서리화살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깜빡이 든 서리화살을 착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빈결된 적이기 때문에 보스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화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번쩍이는 서리화살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메인 스킬인 얼음파편이 되겠습니다 얼음파편을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상급 얼음파편으로 보호막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다 빈결 상태로 다 관주를 해서 그래서 다 얼음파편이 튕기게 되죠 그러면은 얼음파편이 튕기게 되면은 몬스터한테 전부 다 고르게 퍼지면서 딜을 넣었기 때문에 좀 맵핑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스전한테는 사실 이 취약을 걸면 되게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얼음보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공격 속도를 굉장히 높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보주를 마법 부여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본 기술이 아닌 기술을 시장할 때마다 20% 확률로 근처에 적에게 얼음보주를 발사를 하죠 그래서 좀 많은 양의 얼음보주가 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을 걸거나 할 때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만화 3 증가에서 여기 이제 핵심 기술 주는 피해 증가를 3개를 찍어 놓은 상태고요 방어 기술에서는 순간이동을 이동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리대포 같은 경우는 딜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원소 조율은 서리빨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리빨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리빨 가지고서 빙결을 걸게 되면 얼음 파편의 마법 부여 효과가 빙결된 적에게 얼음 파편이 날아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맵핑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리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얼음 갑옷을 사용하는데 보호막 확보용으로 방어 기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에서는 행운의 적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아래에 이 눈 상태 자체가 행운의 적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운의 적중을 15% 올려주는 세 포인트를 사용을 했고요 방어 기재 때문에 원소 조절과 만화 보호막 그 다음 피해 감소 같이 찍고 있는데 피해 감소는 뭐 재사용 대기 시간 있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보호막이 생겨서 역시 보호막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숙연 안 쓰고 있고 딜을 올리기 위해서 영구결빙, 얼음 좀 길러, 흰설이, 차간바람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 냉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냉대를 넣으시고 얼음보즈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냉대 여러가지 쿨타임이나 그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스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핵심 지속 효과에는 눈사태를 사용합니다 눈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만화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행운의 적중으로 10%의 확률로 얼음파 편에 만화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약 상태의 적에게는 이 확률이 두 배가 되는데 그래서 얼음파 편을 사용을 해도 만화가 달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노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전국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는 여러가지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일단 방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 소모 때마다 피해 증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뭐 다른 것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 이게 뭐 능력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설 노드로서는 얼음폭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결된 적을 처치하면은 빈결된 적을 처치하면은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방어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여러가지 보호막에 대한 시너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참 먼저 술사가 좀 종이 몸이긴 합니다 많이 죽습니다 생각보다 아니면 이제 좀 자기한테 맞는 난이도에서 많이 도실 때에는 이런 게 참 도움이 되는 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문양에는 이제 새로운 걸 좀 박아줄 건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서 제가 박아볼 예정이고요 아직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차후 또 빌드 만약에 가이드를 찍게 되면 그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서리빨이 추가 충전을 얻지만 충전당 재사용 대기시간이 증가한다 라는 위상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타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만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맵핑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상이 되겠습니다 목걸이에다가 이걸 달아놔 가지고 쿨타임을 조금만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얼음 파편이 관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위상 같은 경우에는 힘의 전서에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 노드로는 눈사태의 핵심 지속 효과가 추가 1회 시전에 적용된다 라는 것이고요 눈사태의 경우에는 서리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10%의 확률로 다음 얼음 파편에 만화가 소모되지 않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설 옵션이 있다고 하면 맨 처음에 소모했을 때에 만화가 한 번 들고 그 다음에는 만화가 들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전설 옵션 때문에 한 번 더 만화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가 들을고 안 들고 안 들고 들고 안 들고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만화 충당이 만약에 행운의 적중이 계속 발동을 한다면 눈사태를 얻게 된다면 좀 더 만화 수급이 좀 쉬워지게 되겠죠 그 외 현재 제가 양손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격 속도가 5초 동안 증가하는 이 위상을 사용해서 공속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위상이 좀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보호막이 있을 때 이득 보는 것이 주는 피해 증가랑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늘려주는 것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기본 기술의 피해 감소 그 다음에 정의에 만날 때마다 보호막 생기는 것 그리고 군중 제어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런 식으로 방어 위상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템 세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아직 뭐 이 빌드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일단 어떻게 좀 제가 세팅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올린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속 이 캐릭터 키워가면서 빌드를 좀 다듬어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실시간 방송과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